루디, 무슨 일이야? 루디야 루디, 엄마 빠져 루디 엄마 살려줘야지 엄마 빠지는데 루디 계곡물은 너무 차가워 루디야 루디 루디, 이게 무슨 일이야 루디, 엄마 만나러 오고 싶었어? 루디 잠깐 기다리지 루디, 엄마가 이리 와, 루디 아메 애들 아메 아메 실험샘 안녕 엄마 진짜 가 간다 진짜 가 안녕 잘 살아 건강해 아프지 말고 무디야 엄마 물에 빠질 뻔했는데 무디 어디가 통키 엄마가 바다에 빠지고 있었는데 안 도와줄 거야 내 코가 석자야 물이 너무 차가워 보였어 그럼 여름에는 구해줘 알았지 여름에 엄마가 물에 빠지면 구해줘야 돼 인어 아가씨 보트 한번 탈래? 공키 공키야 공키야 채워줘 인어 언니 이거 탈 거야 알아서 그럼 언니랑 같이 타자 공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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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원하다 어린이들 멀미 안 나? 괜찮아? 그만 즐거웠어? 우식 대기야 공학교 무단 ㅠㅠ 빨리 어 로디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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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트 태워줘 어? 얘 무슨 일이야 아 신기해 아니 로디야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너무한 거 아니냐고 로디 즐거웠어? 까까 좀 먹을까 이제? 까까 먹을 거야? 까까 먹을 거야? 로디 뭐 먹을 거야? 까악 까악 공기 아무거나 먹을 거야? 까악 까악 바닷가 왔으니까 생선 먹어야지 그치? 바닷가 왔으니까 생선 먹어야지 그치? 공기야 너 왜 이렇게 빨라 어? 아이고 깜짝이야 깜짝이야 공기야 도저히 착각해 공기야 급하게 먹느라고 무슨 맛인지도 몰랐지 너? 콩기야 급하게 먹느라고 무슨 맛인지도 몰랐지 너? 콩기야 한 마리 더 해 우리 도두도 한 마리 더 고기야 다른 까까 먹을까? 무슨 까까 먹을까? 이번에는 강아지 쿠키? 그래 우리 로디 뽀메라니언 로디 맛있지? 응 여기서 먹으니까 더 맛있다 그치? 콩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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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집에 가자 신나는 하루였어 봉키야 이제 그만 많이 먹었어 누디 누디 이제 가자 그거 언제까지 지킬 건데 봉키 이제 만족해 누디야 누디야 닦아 먹을까? 누디야 이거 한 번만 찍자 누디야 이거 한 번만 찍자 누디야 이거 한 번만 찍자 누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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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 iets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